2022년 한국원자력파페 신계학술 발표회에 참석하려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또 왔습니다. 들어가는 골목 인사이트 레지스트레이션 헤드나 사전 등록을 하셨나요? 사전 등록 안했어요. QR컷도 찍어서 제가 오늘 이걸 윤석열 시대 원대력 전망과 과제 그리고 학교 역할 사전 등록을 하셨나요? 이게 17시 30분까지 이것도 들어야 되고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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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3 aiming 일단 필라워리 잠을 가다가 저는 사효고, 회의료로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 좋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자력학교도 역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포스터 발표, 굴드 발표, 워크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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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찍힐 수는 없어서 제목만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그런 연구들을 찾고 있어요. 광통의 반응을 이용해서 부식을 줄이는 연구 포스터 내용 재밌게 봤는데 그런 소재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요. 제목과 엑스트랭트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성이 있으면 좀 더 깊이 보고 파는 거죠. 포스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햄빛이에요. 제가 앞으로 해보는 게 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기준이 되었죠. 네.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음..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워낙 연구 분야가 다양하고 많아서 원전은 진짜 토탈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로켄 틴 옥사이드 하이브리드 슈퍼 카페시터 일렉트로드 바 일렉트로드 빔 이래디에이션 이거 재미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없네 재미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 크리미너스 트레이블 이쪽 파트가 일렉트로드 빔 이래디에이션을 통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여길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